불문법 갈게요. 불문법에 먼저 의의를 갑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대륙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문법원이 먼저 원칙 적용되고 불문법원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예외적 보충조로 적용된다. 성문법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 이게 예외 보충조로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갑니다. 첫번째, 관습법 갑니다. 어떤 사회에 오랫동안 전해진 대로는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 법이 될 수 있느냐? 결론은 관습법은 불문법이 됩니다. 됐죠? 근데 모든 관습이 다 불문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집합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판례가 관습이 있다고 해서 다 불문법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집합 한번 먼저 1번. 자,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계속 전해져요는 관습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사실인 관습입니다.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근데 이 관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이 안 돼요. 자, 관습이 있고 플러스 이 관습이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건 법이야. 이건 법이라고 확신을 얻어야 돼. 이게 뭐라고 하냐면 법적 확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이건 법적 확신은 뭡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국민들이야, 국민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뭐 대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야, 이거 관습이 있잖아. 이거 법이야. 국민 여러분, 이 관습은 법입니다. 이렇게 국가에 승인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됐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관습법은, 관습법은 요거하고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이건 없어도 돼요. 대법원은 오랫동안 절연 내려오는 사실은 관습이 있고, 그게 국민들의 법적 확신만 받으면 법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의 승인은 없어도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랬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칩한부입니다. 그럼 이런 게 있겠어?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요. 이건 관습법 아니에요. 됐죠? 이 두 개가 있어야 관습법이 된다고요. 됐죠? 자, 예를 들어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이었잖아. 자, 우리 민족들은 보통 추석년에 뭡니까? 명절에 제사 지내지. 그래서 오랫동안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됐죠? 이건 사실은 관습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반드시 모든 국민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법으로까지 인정을 받습니까? 명절 때 제사 안 드리면 이거 다 처벌해야 돼. 국민이 이렇게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요. 됐죠? 그래서 기독교인 집안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 됐죠? 그래서 명절에 제사 드리는 건 이건 있지만 국민의 법적 확신은 없는 거죠. 이건 법 아니라고요. 됐죠? 그래서 사실은 관습이 있고 모든 국민들한테 이건 법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인정까지 받아야 법이 되는 거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국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튼 관습법은 두 개야. 두 개. 오랫동안 전혀 내려오는 사실인 관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법적 확신. 두 개만 딱 받으면 관습법이 된다. 법이 된다라는 게 통설판래예요. 자, 그러면 교재 가겠습니다. 관습법의 의의 볼게요. 자, 1번. 관습법이란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단연간 계속해서 동일한 사실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게 이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자, 뚱뚱이만 밑줄. 사실인 관습이 있고 이 관행의 체크.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법 규범을 말합니다. 옆에 쓰세요. 국가의 승인 X입니다. 국가의 승인 X야. 국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성립과 효력에서 1번 갑니다. 사실인 관습과 국민의 법적 확신만 있으면 관습법이 성립된다는 것이 법적 확신설입니다. 이게 일반적 견이에요. 무슨 말이다? 국가 승인은 받을 필요 없다고요. 법적 확신설. 사실인 관습과 국민의 확신만 있으면 관습법이 된다. 이게 법적 확신설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의의 두 번째. 의의에서 2번 봅니다. 따라서 관습법은 국민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주로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법적 확신이 없는 사실인 관습과 구별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옆에 쓰세요. 관습법 X야. 법적 확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 X입니다. 이거와 구별돼요. 그 다음에 성립과 효력에서 2번 갑니다. 2번. 관습법은 특별히 명문의 균형이 없는 한에는 밑줄.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료로 효력이 발생한다.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 적용 안 된다고요. 성문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 적용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의 종류 갑니다. 관습법은 두 가지예요. 행정설례법도 관습법이 되고 민중관습법도 관습법이 돼요. 됐죠? 자, 집합법입니다. 집합법. 자, 관습법의 종류인데 관습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행정설례법. 이것도 관습법입니다. 됐죠? 자, 집합법. 행정설례법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만들어낸 관습이야. 행정기관이 만들어낸 관습도 이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이 돼요. 그 다음에 민중관습법이 있죠. 민중관습법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관습이야.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것도 이 두 개가 갖추면 관습법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봐봐. 민중관습법만 관습법이고 행정설례법은 관습법이 아니다. 틀렸습니다. 둘 다 관습법이라고요. 됐죠? 자, 비추입니다. 행정설례법.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계속 반복되어 형성된 관습법. 자, 민중관습법. 민중사의 끝. 민중사의에 발생한 관행이 관습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뭘 좀 알아둬야 되냐면 행정설례법은 얘를 몰라도 돼요. 근데, 자, 민중관습법은 얘를 알아야 돼. 됐죠? 근데 우리 경찰학원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민중관습법에, 자, 접으세요. 민중관습법은요. 자, 우리 판례가 물건이 있죠, 물건. 물건과 관련해서만 인정합니다. 물건과 관련해서만 인정해. 됐죠? 첫 번째 자, 입어권 체크 유수사용권 체크 온천사용권 체크 이런 것만 민중관습법을 인정합니다. 관습법에 의해 몇 개 기억했어요. 됐죠? 자, 입어권과 관련해서만 인정합니다. 제 작업은 colonies입니다.